샤워 오빠 얘 봐 키우기가 불편하시다 아이 조왕 조왕 똑같은 걸 쵸빙이한테 한다면? 불가 불가능 되게 뚱뚱한 햄스터 보는 느낌이다 어?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안 뚱뚱하네? 각도의 중요성이네 쵸비야 애기 고양이 동 고양이 돼지고양이 내 쪽에서 와서 봐봐 어머 어머 엄청 돼지고양이지 되게 만져보고 싶다 만지면 안될까? 고개 확 만지면 어떻게 살살 만져야지 미안해 화났대 미안해 봤어? 고개 동 고양이 멈추 미니 미니 아 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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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리 자막이 떨린다 남은 하나 가게 뒷발로 하나 맡는 같아 귀여워 집사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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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쵸빙이 예쁘다 아 아프다 아프다 어색 가라니 쵸비 육아 좋아 쵸비야, 형 어디갔어? 쵸비야, 형 어디갔어? 도만